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레가토와 픽스트랭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가토랑 픽스트랭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걸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스트링과 드럼을 먼저 이렇게 올려놨구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먼저 픽스트랭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마스터 건반을 녹음을 해놨구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구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사실 요즘 큐비스 최신 버전에는 이 피아노롤 그러니까 키 에디터 창에 이 왼쪽에 인스펙터 창이 또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 이 항목을 보면 오른쪽 구석에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 요 항목을 보시면 고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요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주시구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랭스라고 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바로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픽스드 랭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버튼을 클릭만 하면 돼요 사실 뭐 그때는 전체 선택하고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그냥 살짝 클릭만 하면 바로 바뀝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 랭스에 관련된 것은 여기 위에 있는 L자 퀀타이즈 링크를 보시면 되구요 이게 혹시라도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데 빈칸 클릭하시면 체크할 수 있는 보고 싶은 이 항목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여기 랭스 퀀타이즈 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항목이 나옵니다 보통 퀀타이즈 링크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마음껏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음표의 길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16분 음표 됐죠 그럼 바로 바로 레가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마스터 관반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놨구요 전체 선택을 해서 뭐 진행을 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 상관없이 그냥 누르면 바로 해결됩니다 바로 위에 레가토가 있죠 누르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요 스케일 레가토 라고 해 가지고 요 퍼센트를 좀 조정해 가지고 요거를 얼마든지 요런 식으로 올렸다 줄였다 올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100% 를 만들면 완전히 레가토가 되구요 그러니까 음표 음표들이 딱딱 붙게 되는 거죠 살짝 여백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남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패드성 어떤 이런 플레이는 사실 많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선택하면 선택하는 것만 제어가 됩니다 요 부분을 오버랩도 할 수 있어요 늘려서 사실 이런 거는 특정 멜로디 같은 거를 어떤 스트링이나 아니면 어떤 리드 사운드 이런걸 했을 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t 값을 이렇게 오버랩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비트윈 셀렉티드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선택 안 해 놨으면은 그냥 아무런 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간혹가다 이런 경우에요 다시 원위치를 시킬게요 원위치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거와 요거 음 사이에 것들만 하고 싶고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 4개 음 중에 사이에 있는 것만 건드리고 마지막 음은 건드리지 쉽지 않을 때 선택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죠 그러면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 요 레가토를 누르시면요 사이 첫음과 마지막 음의 사이만 레가토가 됩니다 마지막 음은 건드려지지 않아요 이 기능도 유용하게 쓸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어 레가토와 픽스드랭스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여기 왼쪽에 인스펙터 창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였습니다